안녕하세요. 최신계정 HSK 상급 한건으로 끝내기 서이주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앞으로 쭉 부사편에 대해서 몇 차시가 진행이 될 건데 정도부사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도부사라는 건 부사 중에서도 부사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라고 보시면 돼요. 정도라는 건 아주 이런 정도도 있고 조금이라는 정도도 있죠. 그래서 이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인데 특징이 저희가 형용사편에서 살짝 나왔어요. 동사편에서도 살짝 저희가 출연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도부사는 가장 좋아하는 게 형용사, 그쵸? 형용사나 동사편에서는 다 꾸밀 수 있는 건 아니고 심리활동 동사를 꾸밀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일반적으로는 가장 크게 이 두 가지를 꾸며주는 그런 수식하는 정도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부사가 문제가 되는 게 혼자서 문제 속에 딱 혼자만 부사면 상관이 없는데 이 부사라는 게 여러 가지 부사가 동시에 한 문제 안에 출연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많게는 세 개까지도 동시에 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사끼리의 순서도 저희가 파악을 해야 하는데 이 정도부사 같은 경우는 다른 부사들이랑 쓰였을 때 마지막에 위치를 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마지막이라는 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가 처음에 봤던 이 특징을 기억을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은 살짝 무시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형용사나 심리활동 동사를 좋아해서 저희가 묶어서 계속 봤었죠. 뭐 좋아한다라는 심리 동사는 한시, 환해서 그냥 헌을 굳이 아주, 매우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한 덩어리로 보고 그냥 좋아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묶은 상태에서 다른 부사들은 그 묶음 앞에다가 배열만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일단은 순서는 다른 부사들 사이에서는 가장 뒤고, 누구 가까이, 술어 가까이, 형용사나 심리동사 이런 술어 가까이 놓아주시면 돼요. 예문으로 보도록 할게요. 워이의 여우디알 크러 일단은 여우디알이라는 건 조금이라는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 부사예요. 그 정도가 약한 거죠. 그랬을 때 워크 하면 목이 마르다는 거죠. 목이 마르다라는 기본 어순인데 이 술어 앞에서 지금 꾸며주고 있어요. 크러 라는 단어를 그럼 여기에 위치는 부사어가 되는 거죠. 그쵸? 술어를 꾸며주는 부사어인데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애도 그렇고 이 여우디알도 그렇고 둘 다 지금 품사가 부사예요. 그러면 그 순서가 어떻게 된다? 저희는 일반적으로는 이 여우디알은 정도 부사니까 술어랑 묶어서 이 여우디알 크러 이걸 하나로 그냥 보시고 나머지 부사는 부사가 좋아하는 위치 부사어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워이의 여우디알 크러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순서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여우디알을 살펴봤는데 이런 특징들 말고 저랑 이제 보실 거는 필수 정도 부사라고 해서 교재 속에 보시면 표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또 많이 나오고 조금 헷갈리시거나 아니면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짚어드릴 건데 저랑 같이 보실 첫 번째 정도 부사는 타이 라는 정도 부사예요. 타이 같은 경우는 글자 자체가 어때요? 큰 대자에 점 하나가 더 찍혔기 때문에 그 큰 대 보다도 더 크다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가 굉장히 세다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타이, 매우, 아주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보통은 이렇게 러하고 묶여서 쓰는 걸 좋아해요. 중간에다가 수러를 넣어서 타이, 쉬멀, 쉬멀, 러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간에 찌우가 들어가면서 타이, 찌우러 하면 너무 오래되었다 라는 거겠죠. 형용사가 지금 들어갔네요. 왜냐하면 형용사는 정도 부사를 좋아해서 정도 부사랑 계속 묶여서 다니고 있는 거죠. 문장 순서도 계속 보세요. 예문을 다시 한번 문장으로 볼게요. 이 냉장고는 어떻습니다?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타이, 러 세트 하나 저희가 봤어요. 그 다음 보실 정도 부사는 쥬이 라는 정도 부사예요. 쥬이 같은 경우는 저희 최고라는 표현 쓰죠. 그때 그 최 자가 바로 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정도가 어때요? 진짜 높은 거겠죠. 그쵸? 가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 그 정도가 센 거예요. 그러면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네요. 쥬이 시 환 하면 어떤 거예요? 가장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심리동사 앞에 붙어서 이 심리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겠죠. 문장 보도록 할게요. 제제 쥬이 시 환 칸 디안 시 제 무 언니는 가장 좋아해요. 무엇을 좋아합니다? TV, 프로그램 보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이런 문장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쥬이가 아주 라는 뜻을 가진 최상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타이 같은 경우랑 쥬이는 뭔가 정도가 세다라는 그런 정도 부사였고 이번에는 그 정도가 조금 약한 부사가 출연을 했어요. 앞에 저희 예문에서 살짝 봤었죠. 여우디알 하면 조금이에요. 그 정도가 조금이고 여기서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게 EDR하고 가끔 헷갈려 하세요. 생긴 게 너무 비슷하죠. 뜻도 똑같아요. EDR도 조금이고 여우디알도 조금인데 이 EDR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그렇죠. 품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는 정도 부사 여우디알이 있는데 EDR 같은 경우는 앞에 숫자 1이 붙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품사가 수사와 양사가 결합해서 수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사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둘의 위치나 어법적인 용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구분을 해서 써주셔야 돼요. 정도 부사니까 그 위치 어때요? 샤오, 작다라는 형용사 앞에서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여우디알 샤오 하면 조금 작다라는 게 돼요. 그래서 엄마마 게이오 마이도 쥔즈 요우디알 샤오 엄마가 마이도 쥔즈 사준 치마는 어떻습니다? 요우디알 샤오 하면 조금 작다라는 거죠. 요우디알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정도 부사 같은 경우는요. 위에 위에 조금 특이하게 생겼죠. 뒤에다가 지금 쨍이라는 동사를 붙여주는데 여기서 장이라고 읽지 않고 짱이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장 같은 경우는 저희 머리가 길다 이런 식으로 할 때 형용사로 쓰이고 있어요. 장. 근데 여기서는 짱이라고 읽어서 사람의 생김새를 나타내는 동사예요. 자라다, 성장하다 할 때 그런 뜻으로도 쓰이고요. 생겼다, 어떻게 어떻게 생겼다 할 때도 짱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기서는 동사가 지금 뒤에 들어갔고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A랑 B로 놓고 볼게요. 위에 A, 위에 B 하면 A 할수록 B 한다 라고 해석이 돼요. 굉장히 조금 독특한 그런 정도 부사죠. 그래서 위에 A, 위에 B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 A 자리에는 보통 이제 라이가 들어가서 위에 라이 위에 그리고 또 다른 수러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위에 라이 위에 하면 점점 더 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한 덩어리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 라이 위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그녀는 자랄수록, 그쵸? 뭔가 자랄수록 어떻게 변화되고 있어요? 예뻐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랄수록 예쁘다.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정도 부사들과는 조금 모양이라든지, 그쵸? 뒤에 오는 그런 품사들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기억을 해주시고 위에 라이 위에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저희가 이제 필수 정도 부사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정도 부사의 특징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형용사나 심리활동 동사를 좋아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특징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